밀란이가 왜 케이크 안 만들어주니? 아 밀란이 케이크? 이밀란! 너 뭐 케이크 먹고 싶어? 이모 가만 만들어줘? 엉덩이 주면... 아 깜짝이야! 아 깜짝이야... 앗! 아 깜짝이야! 뭐... 아 깜짝이야! 이 동네에 손님들 보이시는다! 이 동네에 손님들 부족한 느낌? 별거 없죠? 굉장히 별거 없네요 정말 밀란이가 8살이기 때문에 그냥 9과 8 이거봐 이거봐 너의 생일은? 이거 조그만한 7천원이에요 와아 어떻게 된거야 이거? 땡겼는데 끊어졌어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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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쿠키만 있잖아 그래 이렇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체 걔가 뭘 안다고 이런 걸 하는 거야. 도대체가. 애가 뭘 알아.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걸로 기대했어?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? 준비를? 어떡해. 좋아.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머지는 저녁에 먹자 아니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지금 우리 호동가 많이 먹었어요 미친 놀이 없었어? 응? 내가 뭐하고 싶어? 응 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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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어 어 어